만약에 당신이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다면 이곳을 권하고 싶다. 저렴한 삼겹살 백반으로 유명한 이곳. 삼겹살과 공깃밥, 된장찌개가 나온다고 한다. 나를 격하게 반겨주는 강아지와 아주 허름한 내부 인테리어. 오히려 이게 인싸들에게 먹힌다. 저렴하게 즐기는 삼겹살 백반. 이 가격에 그저 고마운 삼겹살과 된장찌개. 상추는 삼겹살보다 많다. 불판에 삼겹살을 터프하게 털어넣고 돼지기름에 김치까지 구워버린다. 맛있다. 모두가 아는 그 저렴한 삼겹살 맛. 하지만 분위기 덕에 더 맛있는 느낌. 삼겹살을 다 먹어 밥이 남았다면 된장찌개에 밥을 투하하라. 부드럽고 짭짤한 맛에 밥이 술술 넘어간다. 맛있다. 너무undos Vielen 이쁜다. 두 손 gedacht! Email us! 내 contacts out. sst